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오늘은 정상적으로 하면 직강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잦아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그전에는 굉장히 피크를 쳤는데 조금 잦아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잦아드는 그 기세에 다중이용시설이거든 학원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교육당국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휴원 공고를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으로 신청하신 선생님들도 아마 이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3, 4월 강의 첫날이지 개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과 셋째 시간은 교육 심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하니까 오늘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과정명은 이거야. 교육학 이론 플러스 기출 2개월 완성반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론할 때 기출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명도 2개월 완성반이 되고 왜 제가 이렇게 이론과 기출을 함께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 몇 개 년간 어떠어떠한 영역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이 시험이 도입이 됐어. 그러니까 교육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논술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교육학 지식을 물어보는 건 2014학년도 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2014학년도 부터 그리고 작년 2020학년도 시험까지 어떻게 진행된지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출제된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이 가장 많이 나왔어. 8문제로 해서 전체에서 22%가 등장을 했고요. 자 교육행정이 7문제로 19% 자 교육평가가 6문제 17% 교수학습이 5문제 14%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4문제 11% 그 다음에 교육심리가 3문제 8% 생활지도 상담이 2문제 6%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가 1문제 나왔죠.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9학년도까지고 자 그럼 작년 11월 23일이었나 그때 시험 본 2020학년도도 여기서 많이 출제된 영역이 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 교육심리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2014, 15, 16 이때는 소홀하게 다루고 조금 덜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교육심리가 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 교육심리부터 먼저 나왔었고 작년에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출제된 게 작년에도 또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은 거의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던 문학이 작년에도 또 출제됐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그것 중에서도 2019학년, 2018학년도처럼 최근에 등장한 문제들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경향은 어떠냐면 자 키워드를 주거나 또는 키워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 2014년도에는 키워드를 좀 굉장히 쉬운 주제였었어. 반면에 2015학년, 16학년, 17학년도에는 거의 키워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키워드를 주는 거 한 반 키워드를 주지 않는 거 반 이렇게 해서 섞어서 등장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당 질문이 여러 개야. 예전에는 하나의 하나의 주제만 물어봤어.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문행에 여러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비중이 낮았던 출제 영역이 요즘은 자주 등장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최근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는 자 2020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출제 경향까지는 이렇게 됐고 자 2020학년도에도 2000 그 이전과 대단히 많이 비슷하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0학년도에는 그 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의 문항이 두 개가 등장해. 자 그걸 살펴보면 이래. 자 하나는 뭐냐면 자 교직 논술적 요소가 등장했는데 자 여기 어떤 부분이 등장했냐면 위키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위키 활용 문제점은 사실 교육학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룬 게 아니고 거의 안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못 쓰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인 상식서전에서 쓰면 굉장히 점수를 잘 받는 문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이라기보다도 교직 논술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입시 위주의 학교 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교직 논술적 요소가 강한 내용이 등장했다라는 게 바로 2020학년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 그 다음에 패턴 자 그러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점수 분포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렇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0점에서부터 20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7개 년도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점수가 자 첫 번째 교육학 논술 시험 봤을 때 2014학년도는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문항도 쉽고 채점도 되게 쉬웠어. 채점도 되게 후하게 했어. 자 그래서 이때는 점수가 약 16에서 18점 정도에 분포한 사람이 되게 많아. 역대가 가장 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웠어. 왜 이런 문제가 등장했냐면 이때 문제를 너무 쉽게 냈는데 이때 쉽게 낸 이유는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잖아. 그래서 너무 어렵게 넣으면 과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항을 쉽게 냈는데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 거냐면 야 이렇게 쉽게 낼 바에야 뭐하러 교육학 내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돌았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잖아.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교육학을 우습게 보냐라는 그 약간 좀 이제 뭐 약간 뭐지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였었어.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2015학년도의 점수 때는 굉장히 낮아죠. 10에서 13점. 합격선이 10에서 13점이라고 보시면 돼. 심지어는 일부 과목은 9점대 합격자가 되게 많았어. 교육학 전공은 잘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학과가 12점 정도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학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 2016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첫 해년도보다 많이 어려웠지. 그래서 12에서 15점. 그러다가 다시 2017학년도에는 문제가 다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때는 다소 점수가 하락한 11에서 14점.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 이때도 점수가 거의 이때에 맞먹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학년도에는 다소 어려워졌지. 이때는 리커트 척도라는 의외 또는 복병의 문제가 나왔고 이때는 키워드를 안 준 문항이 좀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1에서 14점. 자 그러다가 올해 2020학년도에는 문항이 다소 쉽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13에서 17점대가 많이 분포했습니다. 자 점수를 보면 어떻게 돼? 어렵다가 다시 쉬웠다가 어렵다가 쉽다가 어렵다가 어렵죠.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쉽게 꺼니 어렵게 꺼니 어렵게 꺼니 쉽게 꺼니 이거를 자의적으로 또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공부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어려울 것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의 변수가 적단 말이야. 조금만 쉽게 준비한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라. 당부를 드릴게. 자 우리가 이제 점수 분포까지 살펴봤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럼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학습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 자 학습 방향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여지껏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되고 이런 게 어때? 지그재그로 계속 어때? 한 번은 쉽게 한 번은 어렵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자 그래서 쉽게 출제됐을 때 대표적으로 2014학년도 2016학년도 2018학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과학 점수를 17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갖고 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공 점수를 웬만큼 받으면 쉽게 합격합니다. 자 쉽게 출제했을 때는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 어렵게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15년도 17학년도 19학년도처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점수가 낮은 사람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어때? 편차가 되게 크단 말이야. 이때는 교육학에 저득점자가 되게 많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교육학을 잘 보면 합격에 매우 유리하고요. 이때 만약에 점수를 잘 못하고 교육학 점수가 낮게 나오면 합격이 굉장히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출제될지 어렵게 출제될지 모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뭐냐면 내 실력이 내 실력이 여기 있는 1번과 2번을 다 충족시킨다 하면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는 여러분들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돼. 곧 전공에 치중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자신이 있는데 두 번째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고득점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교육학을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이 되게 짧아.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습이나 이런 걸 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학이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 공부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학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공 시험을 되게 잘 봐야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 합계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교육학은 저를 쭉 따라오시라고 하면 두 번째 곧 뭐지 일과 일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게 해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여러분들이 위와 아래 두 개 중에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치중한 사람은 교육학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방향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 범위가 많은데 그걸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공부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거는 뭐냐면 제 수업을 또는 제 강의를 쭉 따라오면 또는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대한 걱정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자, 그러려면 제가 여지껏 강의했던 내용과 실제로 기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작년 문제와 관련된 거야. 2020학년도 자, 우리가 이제 교직 논술적 요소를 빼고 뭐가 나오냐면 비고치키 이게 주제야.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과 중액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정착 수업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교재를 한 권으로 왔는데 작년에는 키워드 800제와 기출 플러스 배경지식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다뤘던 내용이야.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 때 이 부분을 다 이론해서 다뤘고 실제로 문제풀이에서도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는 여기 나오는 중액 교육과정과 문구가 똑같은 문제를 제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0월 실전 모의고사에는 비고치키네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정착 수업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특히 여기 있는 정착 수업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학습 원리도 문제가 똑같아. 거의 완전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액 교육과정의 내용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에서도 저거는 중요한 영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실제 11월 23일 날 본 시험에서는 영교육과정의 시사점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시사점과 중요한 이유 질문에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답은 같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도 이거 이렇게 3번